누구 찾아야 되나 빙빙빙빙빙을? 어 나 술약 부렸어 나 술약 부렸어 아빠 나 술약 부렸어 말리지마 혼자 가지마라 죽으려고 하면 뒤로 빼 어? 아 가지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니 펭귄 아 근데 여기 겨울장에 펭귄 있으니까 뭔가 좀 분위기에 낭만적이다 그때 아빠도 한 번 펭귄 펭귄 어떻게 얻었냐? 펭귄? 한 번 한 번 이거 눌러봐 어? 한 번 이거 눌러봐 아 넌 펭귄 받아 나 아빠도 펭귄 없다 맞지? 어 시즌1에서 받을 수 있거든 뭐야 이거 왜 따라가 시즌1에서 받을 수 있어 시즌1을 내가 먼저 했거든 그래가지고 벌써 다 이겼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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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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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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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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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시마 얘들아 잡고 지금 안 돼 시간이 없더라도 죽더라도 있잖아 몸을 잡고 몸을 잡고 몸을 잡고 전투가 중요해 아니면 목숨이 중요해 그러니까 응? 어? 마법사 놀러온 윙킹핑장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잠깐 저 좀 채워봐 스펫 좀 채우자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다 미쳤어 뭔가 잘못됐어 뭔가 진짜 잘못됐어 이거 맞지? 안 되나? 롤러 로우킹 피자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 이거 뭐야? 안 움직여 뭐해 이거? 저걸 어떻게 잡아요? 저걸 어떻게 잡아요? 아빠 목숨 보다 버특이 죽는 거 같아 어? 저거 잡고 해야 되잖아 이겨 이겼어 아직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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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 로우킹 피자 저쪽 가야지 저쪽이 싸워야지 저쪽이야 어이 오투는? 저가 안 갑 мной 안 찍ER 뭐지 뭐지 비서울 워이 왜 던져? 어디지? 왜지? 오! 에메랄드가 59개나 줘! 예! 에메랄드를 얻었습니다! 글로 가잖아? 어딜 가야 되지? 필드 막혔냐? 에이씨 이 자식 문자 이 자식 이 자식 이끼를 나무나기 이 자식 이 자식 이끼를 남원하고 이 자식 다 오! 샐러드 구출혈쳐! 샐러드! 샐러드! 롬앤에 롬앤이 Q. Q.. 저거 좀 더 있는거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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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골라봐 아빠 골라봐 아빠 아빠 환경에 대한 문젠데 아빠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탈거야? 지하철을 탈거야? 아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탈것인지 지하철을 탈것인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빠 자동차 띠띠띠띠 자동차 등장 아버지 잡아먹는 자동차를 탈거 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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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 와트! 빨리 돌아가올 나! 와트! 지금 못 간다 피가 없어갖고 아 그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최대한 살아보려고 노력해볼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볼게 애들은 죽이고 너무 거기로 가야 되는데 실수는 여기로 와 그래? 미리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뭐야 탐험가에 산마의 이빨 총오래 진팔드 진팔드 아빠 나 버그 발견했어 에메랄들이 수시로 늘어나 근데 일자리 특히 누워? 그니 이 버그를 제보좌한테 발생하면 이 버그를 그려보다 개받자한테 발생하면 이 버그도 꼭 막히게 될 거야 그러면은 네, 무슨 버그는 없… 버그는 없었다. 버그는 없었다. 버그는 없었다. 너같이 불안한 것 같기도 해. 너같이 내일 혼돈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긴 해. 뭐 없더나? 뭐 없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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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쳐들어왔다. 나 무작정 가면 안 돼. 나 홍대 입구에 사람들 많아? 홍대에는 소홀에 유명한 젊음의 거리지. 아빠도 옛날에 소홀에 갔을 때 한 두 번에 가봤을 때 홍대에 가봤거든. 근데 식당마다 대비 좁아. 딱 붙어 의자도 있잖아. 여기처럼 막 이렇게 안 돼 있고 딱 붙어 있어갖고 아, 결국이다. 돈 좀 어디라. 단지 서울의 좋은 절. 나의 문화가 많지. 좋은 문화하고 길거리들. 그리고 지하철이 많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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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 단점이 다 있어. 솔직히 난 대구가 좋다고 생각해. 지하철 노선도 딱 적당했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의 정상에 다른 문화가 없을 때 아주 큰일이 없으면 그 전쟁이 없으면 아니, 이 동화가 안 될 거 같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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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귀여웠다 아, 니 잘하는데? 니 왜 잘하냐? 왜 잘하지 않았어? 고수? 아, 고수 먹고싶다 아빠, 여기 한번 고객님 길이야 여기 먼저 가봐야돼 아빠, 고수 맛없어? 고수는 매트랑 쌀국수 이런게 있잖아 오우 갓 고수인데, 호불호가 갈려 고수 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수 향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쌀 한마디 다 틀려 고수하면 난 굉장히 싫어요 근데 향이 많이 나거든 아빠, 발줌이 됐어? 가만있어봐 저거 한번 고객님 탐기잖아 잠깐만, 이 피에 한번 모으자 니다 한번 썰어줘 베트남 쌀국수가 고수하고 이런거 근데 고수가 약간 중독성이 있다 한 번 먹게되면 또 찾게되고 또 먹고싶어지고 막 그런게 있어? 너 이 새끼 똥누러갔지? 아니야 씨야? 아 아 아 아 igger ingredient garbage Glück인지 하루 tre 이건 없어 드가라아 여기서 상자가 공명이나보다 흐흫 비아라 타이밍 이 폭탄 트져도 여기 흐름이 없다 맞지? 이해빙딩 ㅅㅂ 으쒸 으쒸 따금 바바밤 빠바밤 뽀뽀뽀 100,000이끼리 안드네 아빠 그.. 아직도 2000이야? 아빠 저거 다했잖아 도박 다했잖아 도, 도박, 도, 도박 싱 아 근데 도박을 왜 이렇게 아파해? 게임인데 뭐 어때 여기 여기 나온 게임데 어 그냥 좋은 거 나올 줄 알고 했지 어 근데 근데 좋은 거 나오고 그 질러번인 게 세 번이지 않아? 실제로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 피가 없을 수도 있어 에비알드 하나가 끼어내입니다 그치 하나? 밑으로 가자 위로 가자 밑으로 가고 있나? 올라와 로우킹 뛰자 오른곳 때리만 올라가네 오 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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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피가 없다 피가. 도망 가자 도망 가자 도망 가자 도망 가지 도망 가지 빨리 왔나? 비 add 피해라 자 몸 떴면 처리 하자 어씨이 안되겠다 이 집마 너무 너무 쎄다 아 피가 없는데 큰일났다 아 대단하지 안돼 ivamente 접시 나 진짜 십작 준비됐어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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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가다보면 피가 이렇게 안 차겠다 에너지가 어.. 그럴 수도 있어 이제 나오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저 발 앞에 있네 한 마리씩 유인해가 죽이자 알았어 내가 유인원이다 한 마리씩 아니야 유인 한 마리 있네 다 끌어올게 다 끌어올게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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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o 다 되겠다 안되겠다 안된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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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안되겠다 아 내가 아빠 몰래 와 한번 온다 애들 막 따라온다 아니 내가 아빠 몰래 으아아아! 이만에 막 때린다 이 아들 아니 아빠 내가 일부러 아빠 몰래 한 한 칸 한 칸 낮췄는데 죽겠다 죽겠다 죽었다 죽었다 나 너무 센데? 아니 나 한 칸 낮췄는데? 한 칸 낮췄는데 왜 그러냐? 아빠 몰래 한 칸 낮췄는데? 너무 약한데 이 카수럼 내가 한 칸 못하네? 젖 뚫고 다 지를 못하겠네? 그럼 이쪽으로 갈까? 됐다 뭐 가자 일단은 안 됐어 슥 엥 동천 동천이라고 쓰겠습니다 도옹 천 잠깐만 왜 찍어야지? 천 됐다 가면 되겠다 가만 딱 찾은지 아니 뭐지 봐 아빠 여기 버그가 있는 거 같다 맞아 노트북이라서 버그가 참 뭐지? 아니야 다시 니 발에 눌러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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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크! 조진이 맞네 아 이빨 있다 안되겠다 도망가자 이빨이 아... 막혀 이빨이? 왜 막혀지? 이빨이도 알아 아 나 엄청나겠다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아빠 근데 그거 알아? 근데 이거 만찬한 몬스터 그 외진 곳에서 1,2분 있다 가면은 몬스터들 싹 다 죽어있다? 그 버그있어 진짜 나 그거 너무 야 여기 뭐있다 여기 뭐있을거 같은데 굉장히 뭐 의심스러운 장소인데 너무 가면 열릴거 같은데 아씨 가자 빨리 가자 시간없다 빨리 가자 아니 근데 이거 왜 구르기가 안되지? 그치 스페셜만 눌러야지 아 근데 구르기가 안되겠네 와 여기 엄청 많아 야 너네 싸우고 싸우고 너네 어디가 있냐 아 저게도 몬스터가 많아서 저기 같이 움직여야 되지 잡고 해 잡고 잡고 갈빈 oh shit Oh shit Oh shit OH SHIT 근데 누굴 죽겠다 그래도 죽겠다 안 돼 잠시만 아빠부터 먼저 살려야돼 어 살았어 그럴땐 아빠를 먼저 살려야돼 산초만 급박할때 시험에서 이걸 다 쓰잖아 무기를 아이템을 다 써보잖아 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오케이 포그 포그 자, 버그 생기게 하는 상독! 자, 그래 2037이었어요 공구 공구 아빠, 근데 지하철도 막차 시간이 있어? 근데 대부 용서는 막차 시간이 없다? 응? 진짜? 아빠, 저 이.. 니가 오는 분만은 별이 사질러지고 있어 엄마를 그 시작 너 마지막 세븐 정책 뱀 정책 다시 다시 또 이 날은 우리 사귀를 가요 함께 들으세요 안감기는 뭐 아 흘러가야 되나? 흘러가야 되나? 응? 어 벽이 의심스러운데 벽이 의심스러운데 벽이 의심스러울 것 같다 벽이 의심스러울 것 같다 벽이 의심스러울 것은 등승임 벽이 의심스러울 것 같다 대피하세요 여러분 동네사람들 대피하세요 동네사람들 대피하세요 동네사람들 대피하세요 동네사람들 대피하세요 동네사람들 대피하세요 아 여기서 아 여기 개꿀장소네 여기서 싸우면 되구나 동네사람들 도망치세요 도망치고 동네사람들 동네사람들 광인사람들 도망친 보라 도망친 의심 일부 이물 가esus 빛을 넘기지 않나? 어이 어이 아이 안닿르 아니? 빛나 빛? 같이 안았나? 안닿! 니가ío 앞장 쓰면 된다 뒤에서 파사로 공을 하지 아! 고민률이 걸렸어 Zeal 2만씩 뜨는데? 아니 근데 몬스터를 한 방 때릴 때만 2만.. 2만.. 2만 방씩 막 때려주는데? 이상한데? 합성되나? 어 이게 뭐야 여기 아마 여기 터널이 있어 3.. 2.. 2.. 2.. 2.. 2.. 1.. 4.. 1.. 2.. 1.. 수원 침수차 수원 침수차 수원 침수차 수원 침수차 열다 모를까? 너 눈이 열렸나? 아마 미안! 미안! 뭐 눌렀어? tp 해야겠다 tp 하이 다시 이리로 온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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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마자 버튼 누를거야 하이 하이 네 안되 근데 여긴 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안돼 내꺼도 먹어야 돼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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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동 땡 마찰 마찰동 눈이 열리는 소리가 안 나 눈이 열렸나? 뭐해? 아빠 나 구천리 됐어 이제 많이야 펭귄아 너 왜 거기 있니? 펭귄 젖엉 펭귄야 너 아팠을 것 같은데 다시 가 다시 내려가야 되나 한번 놀러가는 거 없나? 이게 다야? 못 내려가나? 한번 눌러볼까? 버텨 할 나밖에 없지? 어 돌아가야 돼 물 endanger 마 cuarto 이제 gravity 공연 한진che 롤롤 environments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음 상퍼 너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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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zna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까 전에 있잖아 아빠 내가 문제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줄임말키즈 문제인데 월보는 뭐게? 월보 월보? 월마다 나오는데 월보 비 비 비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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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월보 월요일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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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빔이 2개 채닫고요 비닐이 반대쪽에도 있어요 짜증나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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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와야되겠네 이걸 위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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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괜찮아 자꾸 지나가야돼 여긴 길이 아닌데 궁금해서 이거 잡으면 어디 싶어 이마 내내듯 헛길 달리 안기리띠 나무목 굉장히 수상해 이 과문비나무 이마 아빠는 삼백이네 아빠 같이 가 근데 난 죽을지도 몰라 눌러 이 눌러 5,4천밖에 안 차지 이상하네 아빠 조심히 가봐야겠어 몸을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제 피가 부활하면 그 피가 오는 게 얼마나 많아 어 근데 이제 루피하면은 거기에 하이트 루프트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캠프로 돌아오면 다시 피통이 작아져 원래 상태로 돌아와 한마디로 피통커 라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죽었어 어제 여기서 죽었어 우리가 아 어 열받다 연결서 끝내줘 에너지 루피 루피 엄받다 루피 엄받다 엄받다 루피 정착지 탈환하네 아빠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나 같이 밀게 돼, 나 너무 세 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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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 저 오른쪽, 저 오른쪽, 어머, 오른쪽 피해 왕첩 아부다, 고백이네 나도 오류백은 안 잘라야겠지 뭐로 가는데, 이거? 아, 여기 길이 아니, 여기 길이다 올라가는 길이 쉽긴다, 저게 일로 간다 아니, 거기는 길이야 아니, 길이야 내가 가고 있는 게 길이야 아빠, 창고 여긴 보스 있다 아빠, 저기 동굴이 있는데? 저 동굴이 있는데, 반대편이야 반대 방향으로 가야돼 일단 저기와 먼저 가보자 일로와 한번 가보자 여기 와서 덴고 오케이, 네 개 남았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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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먼저 가지 말고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한번 들어가 여기, 여기 골고루, 왕관 여기, 가보자 우윽, 이빨 여기가야, 여기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한참 가야해 나머지는 아빠가 저기 가야해 놔 좀 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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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근데 뭐 치욕 교사들은 아빠? 피 안으로 칠 줄 알아야래? 피 안으로 칠 줄 알아야래? 거의 애들이.. 애들을 잘 칠 수 있어 아 그래? 익스키스는 땡땡땡 선생님은 피 안으로 굉장히 잘 쳤어 아무말도 안으로 칠 줄 알았다 안으로 sig 철키덕 ?" 이똑땡 이똑땡 하긴 김땡땡 선생님은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쳤어 다 죽었나? 아니 뭐 있잖아 끝까지만 하던 방에 오, 배고파 아 있잖아 조유, 여기로 가 봤나? 조유몬 오늘 가지잖아, 조유야 조유, 하쥬 recruit 뭐 더하나 남씨 없지 이거 뭐..뭐..뭐..뭐..뭐..뭐 들것 같은데 이게 귀찮은게 새우 아빠..아빠 근데 있잖아 만약에 쓰레기가 돈이라면은 일단 휴지를 물에 훔쳐서 난 쓰레기를 만들거야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겠지? 뭐 어쩌게 하자 도구 은신분 이뽕 정상 오 아 전 와 이렇게 하게 해 놨네 완전 한 칸이다 완전 아빠 피스톤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작은 거 봐봐 이거 이거 진짜 작아 여기 봐봐 여기 가네 김이 있잖아 저쪽에 뭐 있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만들어놨다 하는 건데 여기 뭐 있다는 이야기인데 없어 눌러봐라 그 뒤에 길이 있네 아무것도 없어 누르르 눌렀나 누르는 거 안 눌렀어 반대편에 된다 반대편에 이거 들어갔냐 계속 올라갔나 여기 길이 아니야 안 갔네 입문 딱 닫힌다 이제 들어가 봐 아빠는 못 들어갈게 못 들어갔다 들어갔어 응 계속 떠올리더라 법사벽을 주의하네 법사벽 옆에 옆에 뭐 가는 길 없나 옆에 옆에 뭐 가는 길 없나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조온나 너 이거 모르는 거 없나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조온나 어 이거 모르는 거 없나 뭐 없을 거 같은데 뭐 없을 거 같은데 여기 자녀비 잘 만들어놨는데 안을 위로 누르다가 열을 누리나 아 싱크가 아예 안맞는다 아 싱크가 아예 안맞는다 아 싱크가 아예 안맞는다 아 싱크가 아예 안맞는다 싱크가 소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dá봐봐봐봐봐봐봐라 よし嫌いな 人材もたらそうよあれも セマンんんんんん 味わん 部分 僕も何かドルのも行ったよ 뭔가 쟁량의 뭐가 있어 못가네 있을황율 구구구구구구구 있을황율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야 일로온다 밑으로 빠진다 야 밑으로 빠지게 돼있다 아니? 밑으로 내놨대야 아니? 아 일로 오네 간지 돼있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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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하냐 저 개사기야 에 뭐 저 뭐 있으십니까 사기 아니야? 이렇게 수술하게 안 만들어 놓는데 개발자들이 여기 개발자들 빤스로 여기 들어가면 문 딱 닫힌다 자 3 2 1 고 아씨 가뭄이 들었어 웃겨 유물 활성화 이게 뭔 말이야 어? 저 고급자 보이는 제로 저 고급자 저 고급자 뭐지 많이 안나오고 몇명씩 이러나 저 고급자 뭐지 유명현세가 어? 으흐흐흐흐 침략자 초방하나 어 이거 뭐 눌러야 돼 2단계 벌써 아아! 점점점 쎄진 말이야 어? 융불방어 아씨 뭐야 왜 이렇게 강해졌어 3단계까지 있는거 아니겠지 3단계 안에 이 게임 레드 안하고 왜 쓰러지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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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형님들 체력 해보겠어? 체력 해보겠어? 아아? 3단계인데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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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 아아 그 아아 근데 찾은 비밀이 4개밖에 안됨 이거 못 찾았던 이야기이잖아 끝내자 끝내자